Q. 러시아의 경기 난 근데 그 전에 사전에 방지를 하지 일단은 딱 있잖아 그러면 템픽 다 감아버려요 일단은 그래야 안 아프잖아 아플 리가 없잖아 그냥 애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 무조건 전지훈련 전지훈련 스프링 스프링캠프는 무조건 감고 해야 돼 왜냐면 처음에 치면 육부까지 돼 이거 그냥 자식을 보내줘서 잘 자랐어 지금 좌우기를 감았어 처음에 처음에 진짜 이게 엄청 뜨거워가지고 실내에서 하면 원래 비하면 비오면 씌워냈는데 나도 지금 습해가지고 땀이 안 멈춰요 100개에 딱 20분 걸리거든요 일상입니다 일상 가기 전날 가기 전날? 기차라서 거기서 깎아서 넣을게요 기차라서 거기서 깎아서 넣을게요 카메라가 주신다고 그냥 가자 한참감 미쳤다니 바로 터졌습니다 아... 몸 관리 무조건 아잉아 준비가 안 좋죠 이거?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귀찮아서 못했는데요 아잉아 까졌습니다 박하니 코치님한테 이제 상수 시절 때 배웠던 반창곡 한 명곡 아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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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کر 그냥 그럼 caso 맞으면 최소한 내가 2019 아잉아 저희가 Xiao 쟤 아 진짜 좋지? 손수 끄는 거 못 하십니까? 짧게라고. 야. 이게 안 밀려. 안 밀리겠네. 짧게 짧게. 아 씨, 안 밀리. 다 잘했어, 다 잘. 이 정도 팍 사라. 지금 천재형으로. 아 좋잖아. 잘생지 마십시오. 좋잖아. 잘생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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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2, 1 2.2 4.2 5.3 5.3 6.3 5.3 6.3 1.2 7.3 6.3 6.3 7.3 연습 1-2. 5-1. 3-2. 연습 1-2. 연습 1-2. 연습 2-3. 연습 2-2. 연습 2-3. 연습 2-3. 연습 2-4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전 끝이 쉬는 게 좀 좋습니다. 아, 이렇게. 자, 자, 자 역시 2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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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